건강식품 제조업체 뉴트리케어가 횡성군 우천면의 공장을 신축합니다. 횡성군과 뉴트리케어는 오늘 협약을 맺고 79억 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우천면 5원리 6,450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작년부터 우천면의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장을 운영하다가 올해 신규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20명의 신규 고용을 비롯해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 투자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